문 대표님 지금 민주당이 제1당이니까 국회의장은 당연히 민주당 몫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장을 놓고도 조정식이라든가 추미애가 싸우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내친김에 법사위원장까지도 차지하겠다 그러니까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다 독식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다고 그러네요 전 과도한 욕심이죠 다 말아먹겠다는 거죠 175석 가졌으니까 다 하겠다는 건데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국회의장이 상정하는 권한 국회의장이 상정을 안 하면 못하는 권한 상정을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법사위에서 법 넘은 거 심사하는 권한 그 두 가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장이나 법사위원장이나 하나를 가지면 하나는 양보하고 여태까지 우리나라 국회는 그렇게 해왔어요 2004년 17태 국회 이후 쭉 그렇게 해왔죠 국회의장 가지면 다른 야당이라든가 다른 당에서 법사위원장 그렇죠 그게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제도거든요 그거를 여태까지 민주당이 그걸 해왔는데 이번에 판을 엎어서 다 하겠다 이거죠 지난 문재인 때 지난 국회에서도 초기에는 그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한테 법사위원장을 넘겨서 서로 어떻게 보면 옛날로 돌아가서 견제와 균형을 맞췄는데 지금 민주당은 뭐 다 하겠다 이거죠 그때도 똑같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대원협상에서 의장과 법사위원장 분리를 놓고 이게 타협이 안 되니까 17개 18개 상임위원장을 자기들이 다 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박강원 남학원내대표 때인가 그때 해가지고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한테 넘겨주었었죠 그래서 국민의힘 김도호 법사위원장이 21대 후반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거기 법사위원장 앉아가지고 민주당의 독주를 거기서 끝까지 막아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패스트트랙으로 민주당은 넘겨서 본회의로 넘기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번의 경우도 이렇게 되면 개헌협상이 많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 지금 민주당 김용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또 당선됐어요 이번에 떨어질 줄 알았더니 조광환위가 떨어지고 이제 특검법 검찰개혁 등 중요한 법원들이 다 법사위의 소관이다 특검정국을 제대로 이렇게 끌어 나가려면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민주당이 해야 한다 뭐 고민정 최민희 다 그러고 앉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민주당이 법안만 올리면 뚱땅 뚱땅해서 국회의장도 뭐 추미애가 할지 정성호가 할지 누가 하면 거기서도 뚱땅 법사위님도 뚱땅 하면 법이 그냥 막 그냥 통과가 막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사위원장이 그러면 양복관리법이라든가 간호사법 지난번 방송법 다 올리겠죠 그거 다 올려서 팍팍팍 쳐볼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다고 또 시비 걸면서 또 탄핵 얘기가 나오겠죠 법사위원장 자리가 또 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단 구성할 때 재량권을 갖고 있어요 법사위원장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속셈 뻔한 거예요 대통령 탄핵을 할 거로 대비해서 검사는 법사위원장이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차지해야 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 속셈은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죠 지난번에 권성동 그때 법사위원장이 가서 박근혜 탄핵 때인가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으면 탄핵에 봤자 검사가 가서 그거 아닙니다 해버리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탄핵까지 염두에 둔 어떻게 보면 고도의 정치적인 포석을 벌써 법사위원장 인선부터 민주당이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 법사위 분리하자고 또 개혁안을 또 냈어요 어떻게 분류를 하는 거죠? 법제위하고 사법위를 나누자 법제위는 이제 법안심사 작구수정 뭐 이런 건 하는 법제위고 사법위는 이제 검찰 법원 뭐 이런 거를 담당하는 상임위 그래서 지금은 법제사법위원회라 두 개 합쳐서 갖고 있으니까 힘이 너무 세다 그렇죠 거기서 작구수정 뭐 이런 거 검토한다고 이제 법을 눌러놓고 안 해도 되고 이러니까 나누자 뭐 이렇게 됐는데 그게 뭐 통과가 될지 지금 뭐 국회가 한 한 달여 남았거든요 막판인데 지금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우선 뭐 21대 국회는 5월 29일로 끝나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무슨 협상이 이루어질 일은 없고 그것은 이제 다음 개원협상 때 이루어질 일인데 그렇죠 또 하더라도 국회법이 개정이 돼야 하니까 22대 들어가서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때는 거여 아니었습니까 여당이었어요 184학년 2020년 지금보다 더 컸죠 그래갖고 부동산 산법이다 공수처법도 이거 마구마구 막 통과시켜 갖고 거여 폭주를 하면서 2021년 재보선 사치 재보선 참패 2022년 대선 지선 3연패를 한 거예요 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이번에 법사위원장까지 독식을 하는 사안이 오면 이거 폭주는 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렇죠 뭐 될 거 안 될 거 막 그냥 통과시켜 가지고 대통령 거부권을 많이 하게 또 유도를 하겠죠 그래서 거부권이 뭐 수십 개다 이거 갖고 또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결국은 힘이 많은 사람들은 자멸하거든요 골리아지 다위드한테 지는 게 뭐겠어요 힘 자랑하다가 자기 피로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저렇게 독주하는 게 결국은 저는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또 민주당이 좌절할 가능성이 많다 국민의힘이 지금 외우던 대로 똑같이 힘 있게 밀고 나가고 다만 이제 좀 유연한 태도 또 열린 마음 뭐 이런 것만 좀 보여준다면 국민들한테 다시 선택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은 1차적으로는 최수근 상병 특검 이 실현에 5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특검 정국이 여기서 물고가 터지면은 그 후에 쌍특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 50원 클럽 특검 거기다 이태원 특검 또 한동훈 특검 특검으로 날이 새고 밤이 새게 생겼어요 그렇게 끌고 가면서 결국은 윤석열 정권을 계속 흔들어 가지고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들고 안 무너지면은 2027년에 그저 먹겠다 뭐 이런 생각인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계속 정치적으로 소동을 불러일으킨다고 봐야죠 근데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몇 사람이 했죠 조경태, 안철수 이런 거 근데 그거는 저는 뭐 대승적으로 협의해보자는 건 좋은데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거예요 일단 수사는 끝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수처에서도 지금 수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특검까지 해서 너무 뒤죽박죽 순서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의혹 있으면 얼마든지 저는 뭐 김건희 특검도 반대할 거 없다고 봐요 뭐 잘못했으면 특검 받아서 결백하면 떳떳이 밝히면 되거든요 또 한동훈 특검 할 게 뭐 있어요 한동훈 한동훈이가 뭐 이권을 청탁을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결백을 더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해서 전향적으로 저는 보는데 다만 국민의힘이 거기에 부안 회동하면 안 된다 이 법적인 조항이나 절차를 충분히 고려해야지 무조건 찬성한다고 어떻게 보면 여야 협지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누가 선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 달 10일까지는 원내대표를 선출을 한다는데 지금 현재의 전국 상황으로 봐서는 정말 원내대표가 힘이 있다기보다는 힘 보다는 오히려 정치력 있는 원내대표 이런 사람이 서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는 윤재욱 원내대표가 뭘 여야 협상을 통해서 끌어낸 게 없는 것 같아요 있으나 마나한 원내대표인데 아주 현명하고 영리한 이런 원내대표가 해서 정치력이 아주 농수 농나라 여서 야대인데 그 와중에서도 받아낼 건 받아내고 또 일부러 줄 건 확 줘버려서 줘서 배 터지게 만들어놔야 돼요 과식으로 죽게 만들어놔야 돼요 확 줘버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당대표 못지않게 정말 정치력 있는 현명한 원내대표가 중요합니다 영리한 그런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분이 좀 눈에 띄까? 아직은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기존에 너무 좀 한 사선 의원들이 지금 원내대표를 하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사선 정도 한 분들이 사선만 하더라도 꽤 됩니다 지금 그런데 대부분 그동안 좀 양지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사선 했다고 하면 영남권에서 변화하게 사선을 다른 사람들이어가지고 이게 원내대표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투쟁력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뭐 그동안에 대구 경북 TK 쪽에서 원내대표도 했거든요 PK 쪽에서는 뭐 괜찮다고 봐요 PK 쪽은 이번에 총선에서 낙동강 사수하는데 공을 많이 세웠고 거기 사선 해봤자 뭐 김태호 원뿐이 더 있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넘어가는데 김대호하고 김도읍 뭐 이런 것도 있죠 네 김도읍도 있고 투쟁력 있고 또 제가 지방 여러 군데 가보면 PK 대구 경북 사람들은 좀 선비 정신이 있어서 좀 점잖고 뭐 싸울 줄을 잘 모르는 것 같고 PK만 가도 바닷바람도 있고 해서 그런지 지금 투쟁 정신이 좀 있어요 사람들이 또 아싸래요 그래서 싸우는 건 오히려 부산 쪽 경남 쪽이 더 잘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쪽 분이 저는 원내대표 좀 했으면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무래도 영남권 의원들이 당의 한 60-70%를 차지하니까 원내대표는 영남권에서 당대표는 수도권이나 이렇게 해서 서로 조화롭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대표는 반드시 저는 친윤보다는 비윤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당정 수직 관계라는 그런 국민들의 의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과거에 자칫하다가 당대표가 너무 대통령하고 관계가 좋아도 결국은 또 손해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대통령실하고 견제와 균형 체크 밸런스를 맞추면서 당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대표가 좋은데 저는 그런 분을 비윤에서 윤 대통령하고 쫙 가는 거리가 있는 분 중에서 좀 찾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사수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법사위원장을 사수해야만이 그래도 소수당으로서 최대한 퇴소하는 견제 장치가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원내대표가 돼야 합니다 그럼요. 108석이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과거에 뭐 평민당이나 뭐 통일민주당 이런 데 훨씬 적었잖아요 뭐 6,7,10석이었죠 그거 갖고도 야당 역할을 훌륭한 게 있거든요 더구나 집권 여당 아닙니까? 108석이 적지 않다는 거를 좀 각인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더 가열차게 밀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